쇼트 프리 이 시즌은? 이번 쇼트 왜? 조금 더 개성 있고 여태까지 안 해봤던 스타일 쇼트 쇼트 비싼 프리 프리가 조금 더 제 눈엔 이쁜 것 같아요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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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가 조금 더 물론 힘들 때도 많긴 한데 재밌을 때도 있고 성공했을 때 쾌감이 있어서 점프가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유에스프라스 유에스프라스 NHK 유니버스 메달 아 아 아 아 아 제 첫 그랑프리 금메달이었기 때문에 NHK를 골랐고요 확실히 우승이 주는 의미가 엄청 큰 것 같아요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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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아 하트 응 이게 요즘 더 유행이니까 메세지 하트 아 항상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매번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저한테 이번 시합도 그렇고 남은 시합도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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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o